지훈이 잡아야죠. 얘도 그래도 막이 없으면 막 타입에서는 쓸만하지만 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발견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발견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이도 안 잡았어요 그쵸? 갑자기 헬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레이드에 제가 키우는 거 같은데? 부럽다. 이렇지. 뛰면 좋겠네요. 얘가 물에 약하죠? 아니면 세월이? 세월이 같은데? 스킬이 이렇게 많네? 스킬이 이렇게 많네? 스킬이 이렇게 많네? 강철에 약한 거구나? 얘가 바위는 일단 약한 거 같아요. 바위 바위가 떠요. 물이 난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문 한 게 너무 좋겠어요. 작겠죠? 계정에 네 갠데 진짜 알까요? 문 한.. 문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그래도 본캐는 물이 좀 많아요. 쓸만한 게 얼음에.. 여부를 잡아요 아.. 악이.. 악하고.. 불이.. 얼음이 악하잖아요. 불이.. 얼음은 불이 그렇다. 몰라요. 저도 헷갈려요. 헤헤헿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옛날에 프리저떼 몰라서 네.. 아, 그리스면 프리저딸 풀릴 거예요. 썬더 풀리고 이제 리서치로 근데 그래도 사탕은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우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이상한 사탕이 있으니까 날 잡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전투력이 왜 높지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덜이다 잡았을게 얘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써주니까 우리 커피지 어? 예? 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어? 왜 가위가 벗어들지 아 그래요? 네 닦고 있을 걸 지금 우리 두툴 마귀 해가지고 지금 시간사고가 충분해 보이는데 시간사고는 오후 아이고 하이거 할게 생겼다 이게 얘가 이거 승리가 30개인가 봐요 어 쌓이네 이게 제가 이거 수인조가 30개인가 봐요 . 왜 내 체육관에 올라가는 해가 약하던데 얘는 왜 이렇게 쎄지? 3일에 한때는 물수품 처방이 없는데 아니 2세대까지도 왜냐면은 바라돈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이오관은 안나왔고 음 네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니 100%라도 소장하기 그쵸 27%는 더이상 안될수록 커 걔가 엔페이 27하고 파이어 27일 뿐 뭐 엔페이랑 파이어는 그나마 쓰러기 근데 불이 잘 안쓰이잖아요 문제가 악속성이 많이 쓰죠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이거 한번만 없어서 좀 불안했겠는데요 어머 스페셜 두개씩 먹었다 깜짝이야 스페셜 드셨어요? 몇이예요? 스페셜 드셨어요? 1424랑 1399 이 놈이 제일 높구만 또 부캐네 왜 항상 높은건 부캐에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봉쾌고 이게 부쾌예요 0.25가 높아요 아이고 떨궜다 어? 축하드려요 어? 아직도 못 잡았는데 큰일 났다 아니, 세 번째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아... 어휴... 어휴, 봉쾌는 버려버려야지 어우, 눈삼있다 진짜 버려요? 네, 눈 상해가지고 과연 부쾌는? 부쾌는 잡을까 봐, 가서 잡으실 것 같은데 방어 최고니까 뭐, 잘 뜨면 95% 흥기면 XL이면 잡겠죠? 그쵸 아, 죄송한데요 네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네, 보세요, 잠시만요 저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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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